아, 나 미쳐버리겠네, 진짜. 목이 아프냐, 손이도 아파. 가져보라까 나는 것도 아니고. 어때요, 빈지 노시 수준에 맞을까요? 같이 하잖아. 아예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. 그런 건 아닌데, 그래도. 맞죠, 맞겠죠, 가격이. 그래서. 이거. 이거는 호응 끌어내기 좋은 거니까. 이거 좋지, 이거 좋지. 여러분. 푸처헨스업. 푸처헨스업. 이거 유긴하네, 나도 좀. 기억나, 이거 괜찮아요. 앱이에요?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하고. 전 연습 좀 하고 있겠습니다. 이게 진짜. 손 떨면 끝인데, 이거 진짜. 나라 씨가 이제 재능이 많네요, 진짜. 우와. 오케이. 오케이. 2초! 그냥 통통통. 터져라. 통통. 터져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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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클럽에서 많이 나올 법한. 후. 오 좋은데. 연예인 DJ분들이 양날의 칼인 게 같이 있는 게 주목받기는 되게 좋은데 뒷받침되는 실력이 없으면 금방 외면을 당해요. 그런데 이제 딸의 누나가 되게 열심히 하시고요. 단순하게 뭔가 한번 해볼까 이런 수준으로 하시는 건 아니라는 게 느껴져요. 힘들어요. 좋아, 좋아, 좋아. 술이 질려. 술이 질려. 한 번 더. 술이 질려. 오케이, 좋다 좋다. 파이 살려줘. 파이랑 미드. 내 것 같은데. 이런 놈 될 것 같은데. управ. 한 번 더. 해리자. bane